방탄소년단의 새 디지털 싱글 버터의 뮤직비디오 티저 영상이 19초 분량으로 짧지만 강렬한 첫 시작을 알렸습니다 그리고 이 짧지만 강렬한 영상의 반응도 강렬합니다 팝의 역사에서 레전드 중에 레전드 스타의 반응이 나온 것인데요 티저 영상 흑백 화면 속에 BTS는 수트를 맞춰 입고 중독적인 비트에 맞춰 고개를 한쪽 방향으로 까딱이고 정국의 고음 부분은 벌써부터 전세계를 열광하게 만들고 있는데요 이어서 입에 손에 대며 놀란 듯한 모습을 멤버들 각자가 개성있게 멋지게 소화해냈죠 퀸은 19일 새벽 공식 트위터에 신곡 버터 티저의 가사를 덧붙여 올렸습니다 퀸은 1970년 결성된 밴드로 프레디 머큐리, 브라이언 메이, 로저 테일러, 존 디콘은 수많은 히트곡을 남겼죠 언급한 곡 어나더원 바이츠 더 더스트는 1980년 발표된 빌보드 싱글 차트인 빌보드 핫100에서 3주 연속 1위를 한 곡으로 안그래도 BTS의 버터 티저 속 비트가 퀸의 노래 시작 부분을 떠올리게 하고 게다가 BTS 티저 영상 속 모습 역시 퀸의 흑백 사진과 분위기가 비슷하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던 중이었습니다 일각에서는 웸블리 공연에서 퀸을 오마주했던 BTS가 이번 곡에서 본격적으로 오마주하는 것은 아닐까 하는 반응인데요 방탄소년단의 월 신곡 버터 공식 티저 공개와 함께 바로 영국의 국민그룹과 방탄소년단의 음악적인 콜라보의 영국 팬들은 제대로 난리났습니다 맥도날드 X BTS 콜라보는 국가적인 제재 때문에 즐길 수 없는 영국 아미들은 영상 초반 음악이 영국 밴드 퀸의 어나더원 바이츠 더 더스트 도입부와 비슷해서 이 곡을 샘플링한 것이 아니냐는 추측에 이어 퀸 역시 sns 공식 계정을 통해 협업을 암시해 기대감을 높이고 있는 것이죠 퀸의 노래 중에 제일 흥행한 곡을 우리는 보헤미안 랩소디라고 흔히 생각하지만 미국에서는 어나더원 바이츠 더 더스트가 더 히트를 쳤습니다 퀸이 유럽아시아에 비해 미국에서 큰 인기는 아니었던 시기에 바로 이 노래로 미국에서 인정을 받은 겁니다 퀸이 어나더원 바이츠 더 더스트 바이브라고 한 것은 디스코로 아마도 버터 역시 빠른 템포의 노래로 추측되는데요 당시 락을 하던 퀸은 디스코를 인용해서 대중적으로는 엄청난 대성곡을 거두었지만 평론가에게는 호평을 받은 곡입니다 퀸에게도 의미가 많은 어나더원 바이츠 더 더스트 내용은 총으로 사람을 죽이는 내용인데 비해 이 노래의 비트는 BTS가 고객을 까딱이는 비트 cpr 분당 횟수와 같아서 심폐소생술 할 때 이 비트에 맞춰서 하면 안성맞춤이라는 설이 도는 아이러니하게도 노래가 사는 사람을 죽이는 내용이지만 비트는 사람을 살리는데 유용해서 유명한 노래였던 것이죠 베이시스트 존 디콘이 만든 이 곡은 미국에서 퀸을 처음 인정하게 했던 곡으로 당시 우리나라에선 금지곡이어서 라디오에서 들을 수 없었습니다 한편 지난번 댄스 브레이크 마이클 잭슨 오마주에 진심으로 위로받았다고 감사의 말을 전했던 마이클 잭슨의 조카이자 가수인 타지 잭슨 역시 SNS로 BTS 버터를 빨리 듣고 싶습니다 저는 지금도 매일 다이너마이트를 듣고 있죠 항상 마이클 잭슨을 사랑하는 방탄소년단과 아미에게 감사합니다 BTS를 서포트하고 있는 제가 자랑스럽습니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타지 잭슨은 다이너마이트 뮤직비디오에서 지민이 뒤로 머리를 쓸어넘기면서 발차기를 연결되는 안무가 마이클 잭슨을 연상시킨다며 둘 다 완벽주의자이며 자기 자신에게도 엄격하다 그들은 스스로에게 힘든 사람들이다 지민과 마이클 잭슨의 공통점을 언급 팬들에게 최고의 모습만을 보여주려 하는 지민의 노력을 높이 평가한 바 있습니다 샘플링하기 위해 퀸에 연락하고 허락을 받고 그 음악이 나오자 퀸이 반응하는 BTS 기다리는 것은 우리만이 아닌가 봅니다 전세계 유명인과 아티스트들의 아티스트가 된 BTS 자랑스럽습니다 이번 싱글 컴백도 건강하게 즐겁게 헐헐 날아오르길 바랍니다